어! 달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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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피할 수가 없어! 그놈의 스탭! 구르기도 후딜이 있어 미친! 이게 뭐다? 쓰레기 예쁘다! 달려라! 아아!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! 살았다! 기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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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! 아! 나한테 오지마! 나한테 오지마! 아! 한 대만 때려주지! 때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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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때려야죠? 때려달라고요? 기절 걸렸을 때? 아아! 아이! 저 멍게 피하고 있어! 우리 집 고양이한테 한 마리 해! 한 대만 때려주지! 됐다! 이제 연거리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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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피한거야? 피했다! 나도 피했다! 인정? 하하하 성공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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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어! 어 달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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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! 재밌겠다! 하하하하 화면이 안보여요! 하하하하 너무 빨라서 안보여요! 질주 마! 분노의 질주잖아! 달려라! 하하하하 어? 왜 저만에 가요? 어디갔지? 올라갔네? 맨 위로 올라갔네 아까 님이 맨 위로 있으니까 그거 반응하고 올라간가 봐 제끼들 하여튼 느려요 이런 거는 다른 건 눈치 엄청 빠르면서 나이스! 하하하하 니 내 가리는 나 이거! 니 내 가리는 나 이거! 하하하하 오! 어! 어! 벌써? 어! 우리 이걸로! 어! 우리 이걸로! 아! 아! 플렉을 세우지마! 아! 나 죽었다! 하하하하 플렉을 세우지마! 하하하하 나 진짜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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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것 같아요 기절 걸리지 마 않으면 돼요 하하하하 저격당했어 플래그 세우지마 아 플래그 세우지마 이걸로? 이걸로? 저 새끼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이제 왕키린? 해머? 이걸로 왕키린 할래요? 이걸로 왕키린? 오케이 오케이 쳤어요? 지금 일반 역전키린도 저거 힘들어서 죽고 있는데? 아 그래도 재밌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그래도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해머로 하자 우리 둘이 쉬어야 우리 쉬잖아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자 오늘의 명대사 이거? 우리 이걸로 깨놔? 식사권 사용할게요 이 먹었는데? 쓰지마요 내려오면 바로 헤드에다가 3차지 박는 거예요 폭탄 터지는 순간 3차지 박는 거예요 대가리에 내려온다 뭔소리예요 저 롤링에 뭐지? 아 잠깐만 돌지? 하하하 부슈? 잠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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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련 잘한다 우리 이 정도면은 폭탄 폭탄 공략 아니에요 역전함 원래 그렇게 깨라고 있는거 아니에요? 제가 갈게요 아뇨아뇨 확실한게 좋아요 잠깐만 슬라이딩 오오오오 오오오 슬라이딩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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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겠다 아 잠깐만요 슬라이딩 적당히 아 슬라이딩 깨쳐진다 잘 죽어요 아 쟤 죽이면 안되는구나 손절당했어 제발 제발 하이파이 맞지마 저 죽어요? 어 마이루 사랑해 오랜만에 니가 날 쳐주는구나 아 아 진짜 아 저기서는 왜 여기와서 지랄을 해 야 옆집 나루는 살려주던데 너는 왜 안해 너는 왜 안해 옆집 나루는 살려주던데 옆집 나루는 살려주던데 넌 왜 구경만해 멀뚱멀뚱을 내게 presence 저 상처 받잖아요 저 상처가 아니라 죽을뻔 rumor 아 둘 다 좀otion 너로 날아김 너무귀엽다 보험 스킬 사용됐어요. 아 보험금 받으려고? 오케이. 그건 보험금 사기 아니에요? 이틀때면 보험금 쓰면 딱 생각했는데 보험금 쓴 거잖아. 님도 보험금 있어요? 아니요. 보험금 안 받네요. 사체를 그만 썼어야지. 너무 썼으니까 더욱더 안 해주잖아. 제 상공용권. 재밌어요? 저는 꽤 재밌는 거 같은데. 이런 티키타가 나쁘지 않아요. 진짜 죽일 생각이야, 저 새끼. 우리를 죽일 생각이야. 봐주는 게 없어. 잘 가요. 안 가요. 알겠어요. 보험금 받고 싶어 할까봐. 이게 없어. 무슨 소리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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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. 우리 이제 한 번 남아도 분당 깔쳤고 솔직히 우리가 해물을 또 못했잖아. 저 죽어. 농담 같죠? 저 진짜 죽을 수 있거든요? 우와 살았다. 제 1템이 없는데? 제 1템이 없는데? 제 1템이 없는데? 제 1템이 없는데? 폭탈축! 탈축! 하나도 안 잡은 maya 저도 내려갈 것 같은데? 하늘 날아로 내려갈 것 같은데? 그만둬. 그만둬. 오케이! 스테미나 끝나기 전에. 바로 직전에. 빨리 공사해요. 아, 이거 옆붙다 밖에 안 되겠다. 욕심부리면 죽는다 했는데? 아, 죽지나. 죽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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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죽겠다. 너도 죽겠다. 지금이다. 아니었나봐 미안해 3차지 완벽했다 둘이 분신공격 저 죽어요 저 진짜 죽어요 저 한 대만 때려줘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네 일어나지 못하네 어 고향아 고마워 나 때리면 왜 안 때리면 일어나지 선타나보네 아 근데 2차지가 제일 애매해요 1차지 때리기도 쉽고 3차지 때리기도 쉽는데 2차지 뭐 아 2차지 진짜 어떻게 때려요 이거? 그러게요 진짜 어렵네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너무 어렵네 진짜 2차지 맨날 앞으로 가니까 똑바로 머리 못 때리겠어 어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아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나는 해보 말고 딴 거세요 해보? 이제 해보랑 참여나보 드는 순간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는 거야 태도 할까요? 태도요? 분명 또 멘탈 깨진다 그나마 번개에 간파베기라도 할 수 있으면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4명분을 해야 되니까 들어요 아까 깬 게 우리 되게 배당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영상만 안 날렸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? 뭐 했어요?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제 씨도 뭐야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? 자신이 없냐고 우리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전판에 이수레를 타냐고요 뭔 소리야 30탔어요 아 보험금까지 1인분 다 했네 잘했네 잘했죠? 잘했어요 이번엔 뭔가 좀 잘 풀리는데요? 방금 할 취소 방금 할 취소 방금 할 취소 방금 할 취소 그 말 하지 말랬죠 진짜 이렇게 플래그를 계속 세워요 나한테 원하셨어? 영상 갖고 올라와 절 때리면 눈 움찔 죽어요? 죽어요? 하하하하 주님 한 명 더 가세요 나 되게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? 오 잔다 저기 아니 못 자서 해요 어째 나 태로야 그냥 잔다고요 그냥 잔다고요 맞지라고 죽어서 좋으시겠다고 아 너무 힘들어 나 타이크 볼까요? 완벽했다 슬라이딩 하지마 슬라이딩 하지마 간다 뭘 자요 가는데 간다고 있어요 아 간다고 했어요 좇아 눈갔다 은돌리 누나만 탓수 맞고 싶지않아요 가슴이 맞고싶은 사람 잘가요 잘가요 거기가 더 안전할거야 또 배기 안맞았어요? 간파만하고? 예전 배기 맞기전에 가슴이 죽어 제발 죽어 죽어 제발 아 내가 죽는다 아 제가 어그로 끌게요 천천히 일어나요 나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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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루야 나루야 역시 갓겜지 나 누나 사무줬어 제 방어를 놔서 이걸 와 미친놈아 저 기절 저 기절 저 기절 저 기절 저 기절 저 기절 잠깐만 잠깐만 왜 그냥 지나가 자동으로 슬라이딩 됐어 아니 그냥 지나쳐갔잖아요 기절기절 거리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딱 갔는데 갑자기 슬라이딩 걸렸다고 아니 그저 이미 지나쳤다고 지나쳤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시야가 왜 이렇게 좁아 아 진짜 왜 그래요 미안해 아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영상 길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잡을 수 있는 거냐 잡을 수 있는 거냐 이미 진짜 아 영상만 날려먹지도 않았어 내 지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C 해볼은 또 깨지 아 미치겠네 아 슬라이딩 하지마 슬라이딩 하지마 저 이 미친 죽고 싶어서 환장이지 진짜 아 미치겠다 한 대만 너 말고 니가 형이냐 제가 할게요 일단 머리 아 슬라이딩 작작이야 내가 보기엔 얘도 즐겨 아 반대 아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3차지 3차지만 피하네 3차지만 피하네 맞은 건 난데 왜 님이 죽어요?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과 관심 사람과 관심 아까 저 닌 통합방에 없는 거 알려서 까먹거든 님 부르면서 닌 이거 제가 사드릴게요 아 어쩐지 말이 없더라 나도 왜 닌 말이 없지 아 차이 이거 납분도 흘려 마셔야되는데 힐 해달라 해 역량 벽 아 닌 완벽했다 이야 뚝배기 맞췄다 가만 있어라 가만 있어라 아 말하자마 가만 있어라 가만 있어라 가만 있어라 진짜 너 왜그래 한때만 맞아줘 아 맞아줘 1차지 위주로 하고 무슨 좀 되겠다 싶으면 2차지 해야겠다 3차지 아 와 제발 한번만 살려줘 리셋 하죠 이거 그냥 웃겨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네 리셋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곧 제가 갈 거 같거든요 오 오 살려줘서 고마워 전 리셋 할게요 네 그러면 내 스틱이 될 거 같아서 내가 갈게요 갈 때까지 갈 거죠 다죠 끝났어요 오오 어떻게 피했네 어 눕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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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 죽고 나 죽자야 진짜 이거 이 전략이 너 안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며 내 인폭탄 깔아놔요 어디면 돼요 에코우개야 도전해볼게 분노해라 아니 내 아이도 보고 도발 좀 하라 이제 여기서 관전하면 되죠 3차지 해놓고 바로 가네 바로 가네 죄송죄송죄송죄송죄송 오 나 죽을 뻔했어 살았잖아요 아이 농담도 참 진짜 죽어요 죽어요 농담도 참 진짜 농담도 참 살벌하게 하신다 죽을 뻔했다 이거들이요 번개가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아주 지랄 발광을 하네 어 눕혔죠 저 눕혔죠 네네네 머리로 가고 공사 와 가깝했다 잠깐만 슬라이딩 적당히 미쳤냐 죽고 싶으면 말로 해 저 한 대만 때려줘 저 한 대만 때려줘 저 한 대만 때려줘 저 한 대만 때려줘 아 저 하이파이브 하러 왔어 아싸 나 아니다 삼수레 탈만해요 오늘 승차가 어땠어요 그러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받을게요 저 오늘 이거만 깨면 갑니다 깰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안에 못 깰 것 같죠 아 오늘이 어차피 일요일이에요 깰 수 있어요 오늘이 어차피 24시간 동안 우리 못 깬다는 건데 일이 미쳤어요 지금 술에 누가 더 많이 탄지 알죠 새벽 12시 40분 아직 깨지 못함 네 어떻게 이러면 고맙습니다 아래에 감사합니다.